반려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세상 만들기 반려인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 3가지 동물 등록과 인식표는 필수 외출 시 목줄 필수 맹견은 입마개까지 필수 외출 시 대소변 수거하기 일반인이 지켜야 할 매너 3가지 사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에 반드시 독립 구하기 큰소리로 갑자기 과가가는 등 과잉운동 자제하기 노란 리본 확인을 변경하면 적당한 고위 유지하기 반려동물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패틱캣 지금 바로 시작해보아요